새로운 신 매울신 무엇보다 믿을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분입니다. 김준우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네. 잠깐 우리가 이제 마이크가 들어오기 전에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대통령이 국립외교원에서 이번에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조금 더 구체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특정 단어에 꽂힘에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저희가 알게 됐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에 실 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립외교원에서 외교원 60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모두 발언을 할 때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반일감정을 연결하는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도 이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에 대해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옮기자면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협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는 모두 반국가 세력이자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걸 다 묶을 수 있는 야당 특히 민주당이 그렇다는 규정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대통령의 계속되는 공산전체주의 세력 발언 김준호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시대착오적인 발언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뭐라고 하죠 몰정세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멀리 보면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을 비판할 때 이념에 경도되어 있고 민생실용을 외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지금 계속 발언을 쏟아내고 계셔서 실제로 우리 경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를 들면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공산권 국가와의 무협량이 상당하고 그럼 이제 이와 교류하고 있는 모든 대기업들도 반국가 세력인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제 어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엄청난 저출생 기조가 또 계속 반복돼서 작년 같은 경우 드디어 연출생 인원이 25만 명 밑을 뚫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이게 지금 필요한 메시지일 텐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글쎄요 한미일 삼각동맹이 굳건하지 않아서 코로나 위기가 왔고 저출생이 왔고 지금 소상공인의 대환대출 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번지수를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 짚으셨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김진영 변호사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중국이나 베트남과 우리 교육량이 상당하다라는 부분에서 연장해보자면 지난번에 베트남을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을 때 호치민 전 주석의 묘소를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같이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대한 천둥인지 아닌지를 아마 묻고 싶은 국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저는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싸워 이기겠다라고 하는 신념과 이념이 분명한 사람은 거기 가도 돼요 절대 거기에 휘둘리거나 추종하거나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과 같은 확고한 신념과 이념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언론에서 말을 다루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어휘 사용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김누리 중앙대 교수가 신문 칼럼을 통해서 대통령이 요즘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시대착오적 언어 활동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전체주의라는 말은 실제로는 학문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말이고 대통령의 머릿속에만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 이게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런 대립구도를 염두에 두고 아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대되는 말로 공산전체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현실 세계에서는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공산주의 체제가 더 이상 아니다 그리고 공산전체주의라는 말은 애초에 역사적으로나 혹은 사상적으로나 성립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주의라는 말 자체가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고안을 해낸 개념인데 여기에 소련의 스탈린주의와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이 둘 다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탈린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의 공포적 지배 체제인 거고 독일 히틀러 파시즘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의 테러적 지배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둘을 묶는 말은 형용 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국적불명의 신조어다라는 게 김누르 교수의 지적입니다 뭐 이렇게 갈라주면 공산주의 플러스 전체주의인 소련의 스탈린주의 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독일의 나치즘은 뺀 건가 보죠 그렇게 뺄 수 있나요 자회적으로 아니 그렇지 않고도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독일 나치즘은 오케이 이탈리아 파시즘 무솔리니의 파시즘은 오케이 소련의 스탈린식 공산주의 그걸 뭐 사실 진지한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지금 스탈린의 당시 소련 국가체제를 공산주의라고 보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는 뭔가 선명함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제관계 외교관계가 그렇게 늘 선명하지는 않고 또 이념으로 갈라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과 소련 공산주의가 연대하여 일본의 천황제에 맞서서 일본과 독일의 나치즘에 맞서서 전쟁을 했던 것이 2차 대전인데 그래서 이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맹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인도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브릭스가 지금 이번에 새로 여러 달 국가들을 받았잖아요 아르헨티나부터 해가지고 브라질 인도를 축으로 해서 이디오피아 해가지고 중동 국가들까지 막 받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또 반미동맹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둥회의나 뭐 이런 제3세계 외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또 G20회의에 최근에 또 이제 가서 만나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외교는 뭐라고 평가할 거지 그러니까 국제정세는 늘 다각화되고 되게 변동성 있는데 너무 이념에 혼자 경도되면 국제정세를 못 읽는 거 아닌가 이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 결국 외란을 자초했던 여러 또 역사가 조선시대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모로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지리 변호사 지금 선명성을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그와 관련된 발언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최근 외교 지향점을 설명을 하면서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철학의 부재를 뜻한다 이는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해서 신뢰도 국익도 결코 얻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앞세웠던 지난 정부들의 동북아 외교 정책을 직접 비판하는 걸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을 확실하게 지워서 반대편을 버리는 방식이 과연 예측 가능성이 높은 외교다라고 지칭할 수 있는지도 조금 의문이고요 과연 그런 방식의 외교가 우리 국익에 얼마나 부합하는 것인가 또 여러 의문점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지정하기에서 그레이존, 회색 지대 없는 선명한 외교 예측 가능한 외교가 도움이 됩니까? 왜 그래야 돼요? 왜 선명해야 돼요 우리가? 글쎄요. 어쨌든 이념을 워낙 쫓으시니까 본인의 어떤 국정 철학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인도 얘기를 하자면 인도와 중국은 지금 국경 갈등이 몇십 년째 있는 상황에서도 농둥이 들고 싸우고 그래요 브릭스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도와 중국의 태도는 무엇인가 선명하지 않다라고 그들이 비판받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조금 더 실용 외교 쪽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국립외교안 60주년 가서 제가 제일 궁금하고 카르텔만큼이나 요즘 많이 외교안보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글로벌 중추국가 오늘도 연설문에 세 번, 네 번이 반복되더라고요 글로벌 중추국가가 뭡니까? 그런 개념이 개발론이나 성장론이나 경제 교과서 정치학 교과서 어디서도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글로벌 중추국가가 뭐예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존재감 있는 공공외교의 한 역할을 자임할 수 있는 국가라는 뜻인데 예를 들면 스웨덴이 공공외교를 되게 압도적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하고 하위 파트너로 할 경우에는 글로벌 중추국가와는 조금 다른 포지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죠 민주당이나 또 시민사회 단체나 진영이나 이런 쪽을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 세력의 수계인 이재명 대표는 단식이 일치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단식의 이유 중에 하나로 이재명 대표도 꼽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의 구분법에 의하면 그렇게 분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지목한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수장쯤으로 민주당 대표가 꼽힐 수도 있겠는데 오염수와 처리수 명칭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실 것 같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겠다는데 창씨 개명이 딱 떠오르네요 어쩌면 하는 일이 이렇게 똑같습니까? 창씨하고 개명하면 본질이 바뀝니까? 창씨 개명할 거면 기왕에 하는 거 처리수가 아니라 청정수라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무시하거나 우롱하지 마십시오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어제도 좀 짚었는데 박부영 국무조정실장 한덕수 총장과 한덕수 총리 간에도 입장차가 있고 우리받아지키기 검증 TF 성일종 의원과 김기현 대표 간에도 입장차가 입장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성일종 의원에게 직접 관련한 질문을 릴레이 인터뷰에서 4부에서 확인할 건데요 이 용어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어가 이제 뭐가 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조금 더 제공받고 요구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이 모든 현재의 국민적 불안을 프레임이나 야당의 선동 그에 따른 후과라고만 좀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집권 여당 혹은 정부에서 그런 부분이 참으로 우려가 됩니다 오염수 처리수 청정수 말고 알프수 어떻습니까? 알프수 통과물 그러니까 가장 중립적이지 않나요? 알프수 이재명 대표는 4일 날 검찰 수사를 봤니 안 봤니 오전만 하냐 오후만 하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단식 2일 차였는데 검찰하고 출석 일자를 두고 계속 갈등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4일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조정이 불가능한 사전 일정이 있기 때문에 4일에 출석하게 되면 오전 조사만 하고 그 다음 주에 추가 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검찰 측의 입장을 전달했고 여기에 대해서 수원지검은 오전에 2시간 조사하고 끝낼 수는 없다 이거는 안 된다고 반박한 끝에 결국에는 4일 자체 이날 수사가 그냥 무산이 됐습니다 김 변호사님 오전에 조사 오전만 조사하고 끝낼 수 없다라고 검사가 얘기하면 국민들은 거기에 따라야 됩니까? 아니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데 지금 저는 이런 실갱이가 국민들이 진영을 떠나서 되게 피로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유감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9월에는 이게 끝나겠지? 더 이상 이 뉴스는 다루지 않아도 되겠죠 어쨌든 수사는 마무리 단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검찰에서 이번에 백현동 그리고 쌍방울권 해서 아마 마무리를 할 텐데 그 후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른 혐의로 또 수사를 하고 또 수사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국민들이 좀 너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건이 한 두세 건이 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쌍방울권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과 재판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걸 고리로 해서 한 번 더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자동하고 또 무슨 통 하나 더 있던데 저희들이 분당 양주 이쪽 지명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자동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자동 호텔 대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좀 어쨌든 검찰이 사실은 이제 계속 30일 이후로 했던 것은 29일 이화영 부지사 공판 이후로 잡으려고 했던 일정의 그 일정표가 있었다고 저는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추석밥상까지 좀 가져가주고 하는 정무적 판단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검찰이 자꾸 정무적 판단을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자 오늘 여야 의총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논의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여야가 같은 시간에 의총을 하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 있었고요 끝나고 나서 결과가 논박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윤재욱 원내대표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 김한규 대변인이 김한규 의원이 이제 백브리핑을 했는데 원래 이제 어제까지 나온 얘기는 무엇이었냐면 중앙일보 등에서 보도하기는 병립형으로 전국 단위 병립형 혹은 권역별로 해서 300석을 그대로 두고 여야가 합의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비례 의석을 거의 늘리지 못한 상황에서 권역별을 도입하는 것으로 그냥 좀 정리를 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가면서 위성정당을 막자 이런 얘기였는데 그 기사가 나자마자 소수정당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당 안에서도 상당한 반발과 연판장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탄희 최강욱 의원 등이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한 4, 5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거든요 준현동형 폐지는 좀 아니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민주당 같은 경우 의원총회에서 300석은 그대로 두고 소선거구 틀은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를 수도권이랑 대경, 충청, 강원 그리고 남부는 호남과 부울경, 제주까지 그렇게 3권역으로 나누고 비례대표를 몇 석이라도 좀 늘려보자 라는 것이 좀 다수의견이었던 것 같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전국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양당의 기본적인 원론적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당한테 이제 좀 합의하자 빨리 뭐라도 해라 라고 엄청 푸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당에서 의총을 열었는데 협상 테이블에 있던 이 플러스 이 의원들의 의중과는 다르게 각 당에서 좀 원론적인 얘기들을 반복하면서 조금 선거제 협상 국면은 조금 한 호흡 더 고르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까지 결정되면 빠른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정기국회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종 예산과 법안 9월달 노란봉트법 이런 것도 있어서 선거제 개편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온 안이 병립형이냐 아니면 준위연동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권역별을 할 거냐라는 거라서 권역별로 이렇게 되면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들 특히 호남이나 호남에 있는 국민의힘 쪽 그다음에 대구 경북과 강원 쪽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우세했던 지역의 민주당 원외위원장 이런 분들이 굉장히 살짝 설렜어요 살짝 설렜죠 지금 이렇게 되면서 이 추이는 조금 더 자세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호 변호사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그때그때 김 변호사님한테 말씀 듣도록 하고요 박정훈 대령 영장심사 과정이 만만치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전에 열렸는데 출석하는 길에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의 입장 표명 그리고 해병대 동기들의 탄원서 전달식까지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이 좀 상당히 쉽지 않았는데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입막음식 구속영장 청구라는 비판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지금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딱 그런 오해를 사기 딱 알맞은 때 지금 영장이 청구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병대 사령관의 대통령 언급에 대해서 진술하자마자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오늘은 우리 전우 박정훈 대령이 현 시각구로 전우 없이 혼자 시궁창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를 지지하는 온 국민의 응원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노래 팔강모 사나이를 불러 정의를 수호하는 우리 해병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팔강모 발롱군이 바다의 사나이 네, 이렇게 동기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출석을 하려고 했는데 법원 출석길이 험난했습니다 군사법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철문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박대령 측에서는 시도를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후문으로 와서 법원으로 출석하라고 하면서 이 철문을 막아섰다는 거고요 그런데 국방부 후문 쪽으로 들어가려면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같이 이런 것들을 다 적고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부당한 처사다라는 게 박대령 측에 또 주장했습니다 이 양측이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대치를 하다가 군검찰단 소속의 군검사가 직접 현장으로 나와서 구인영장을 집행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관련 이야기는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과정이 법률가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과정들이 너무 많아요 군인이 보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임경빈, 김진호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박종훈 대령이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면서 정문으로 못 들어오게 뒷문으로 들어와라 왜 이러는 겁니까? 그냥 사진 찍히는 게 싫어서 정문에 당당히 하면 포토라인에 들어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생경한 이유는 뭐냐면 보통은 큰일하신 분들은 우리 대검이나 중앙지검 포토라인에 한번 서거든요 그걸 보통 피하고 싶어요 뭔가 당당하지 못한 분들은 그런데 당당한 사람은 당당하게 들어가거든요 박종훈 대령은 당당하게 가겠다는데 오히려 검찰에서 뒤로 간다는 게 오히려 죄를 지은 게 명확하다면 포토 세례를 엄청 받게 하도록 노출시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오히려 군에서 피했다는 게 군의 현재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본인들도 클리어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오늘 MBC가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도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조금 소개 좀 해주시죠 군검찰은 일단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MBC가 입수한 영장 청구서를 보니까 항명과 관련해서 박대령은 해병사령관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군검찰은 항명죄가 단호하고 명령조로 지시를 해야지만 성립하는 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 언론에 그리고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자신의 주장을 밝혔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하고 동시에 군검찰에서는 이것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죠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언론에 수사자료를 제공했으면 무엇은 증거를 갖고 있는지 다 했으니까 인면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면할 증거도 없고 방송에 계속 나오는데 누가 그걸 도주를 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박정원 대륙이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군의 부담이 되니까 이걸 좀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방어권의 행사잖아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방어권의 행사 만약 공무원이 업무 중에 업무 시간을 해태해서 허락받지 않고 막 나가서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러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방어권 행사하는 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랑 연관이 됩니까? 실제로 지난번에 이 사안으로 방송 출연 관련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도 견책 처분을 받았었는데 지금 군검찰에서는 같은 사안을 두고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지금 무리한 일을 하다 보니까 논리 자체가 앞뒤가 안 맞고 좀 무리해요 법률가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저녁쯤에 영장 청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군 법원은 또 민간법원과 달라서 달라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장이 좀 인과관계가 또 논리적으로 펄떡펄떡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군 법원 군검찰은 한 조직입니다 참모총장이 임명한 국방부 소속 직원들이에요 둘 다 검찰이나 법원이 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측이 어렵다라는 점까지 오늘 밤늦게 아마 결과가 나올 텐데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홍범도 장군 흉상은 학교 바깥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김좌진 등은 교내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 그런데 이건 절차도 어겼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회영 선생 기념사업회 신흥 무관학교 기념사업회 시민 모임 독립 등등 4개 단체와 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육사를 항의 막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육사를 정쟁으로 몰아넣지 말라라고 비판을 했는데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방부가 이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국방부 시설본부의 재산인데 흉상이라는 게 이거는 옮기려고 하면 재산법의 절차를 따라야 된다 그런데 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흉상을 1cm라도 옮기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게 민주당 측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흉상 이전 관련해가지고 공식 논평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윤재욱 원내대표한테 오늘 당의 공식 입장을 물었는데 윤재욱 원내대표는 당론을 정할 사안이 아니다 육사에서 그리고 동상이 위치한 기관에서 입장을 발표했으니까 과정을 지켜보겠다라고만 했고요 기자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입장을 계속해서 질문을 했더니 육사 차원에서 판단하겠다고 했으니 당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만 되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산하기관 중에 국방홍보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공식 유튜브 채널 국방TV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2018년 8월에 당시 봉호동 청산리 전투 등과 관련된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을 기리고 1937년에 카자흐스탄 강제 이주를 한 이후에 홍범도 장군의 삶을 그리는 유튜브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심이 쏟아졌고요 왜냐하면 이 영상 보면 국방부에서 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일부 분들은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련 상황을 그 당시 상황을 잘 몰랐고 강제 이주당하고 그런 눈물 나는 사연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겼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영상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영상 꼭 삭제될 것 같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왔었는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오늘 영상이 비공개 처리가 돼서 지금은 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진짜 지금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게 재밌는 건 아니죠 한덕수 총리가 어제 홍범도 함 이름 개명을 검토한 데 국방부에서 오늘 그런 거 검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국방부가 항명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어이가 없는데 저는 국민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본인들의 지지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국민은적 공감대도 안 될 것 같거든요 홍범도 장군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사실 여기 왜 빼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누차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도 건국훈장 받은 분한테 이렇게 예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왜곡된 혹은 실제 실용과 무관한 이념적 논란에 경도된 정부의 어떤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뉴스 신세계 임경빈 김진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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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